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연중에서 가장 더운 8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입추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입추라는 말이 실감이 안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이 더위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의 이 마귀의 세력들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의 끝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완전히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이 닿아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처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4장 29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뭐냐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오는 그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그 현상 자체만으로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될 어떤 기이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의 그 기능들이 상실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이 죄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체 역할을 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왔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언제나 늘 변함없어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아 왕이 일으키는 이 종교개혁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이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요시아 왕이 명령을 하는 내용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다 내다가 기드론에서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어디서 섬겼다는 것인가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이전에 문하세 왕 55년 아몬 왕 2년의 이 7기간을 다 합하면 57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후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까지 18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문하세 왕 때부터 지금 요시아 왕의 이 종교개혁 때까지 장장 75년의 세월 동안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지 채 7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75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동방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증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 문과 재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동방태양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칼날에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의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음란하게 태양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태양 숭배 사상은 지금 이 순간까지 온 세상의 모든 종교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태양 숭배 사상은 기본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나라에서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그 첫 태양을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첫 태양을 보는 장소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첫 태양이 오를 때 그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손을 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에 이 태양 숭배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성인들 그림 뒤에 그 태양 문양의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봐도 모든 종교 기반의 태양 숭배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일월 성신에 대한 숭배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모든 인간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기능을 잃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언제나 변함없을 것 같았던 해와 달과 별들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장세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그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잇고 별들이 떨어질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던 이 가짜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죽이던 그 마귀의 세력들 즉 마귀와 바다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죽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객의 경배하전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마귀의 세력들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신들이 힘을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처음 오실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심판조로 오시면서 큰 위험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족속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처행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던 모든 자들도 역시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던 모든 인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절대로 못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곡을 한다고 표현했죠 이들이 왜 통곡할까요? 아무리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다른 시를 섬기던 자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호랑이 이빨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두려워 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인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모습 앞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진노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의 통곡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아홍수 때 밀려오는 그 죽음의 홍수를 보면서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한 인간들이 하는 통곡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그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과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보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리고 절의를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전 소식을 알릴 때 나팔로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울려퍼지는 나팔 소리는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성도인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보내주는 그 천사들은 바로 그 순간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모으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천사들이 실수해서 여러분 한 명을 놓칠까 염려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 택하신 자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이게 된 그 주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주님의 그 승리의 소식에 너무 감격해 하면서 그 모두가 손에 종료가지를 흔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과 택한받지 않은 자들을 분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알곡과 쭉종이를 분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 상황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의인인 양과 왼쪽의 악인인 염소로 구분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권한을 받고 살아온 성대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순간의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이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두 손의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